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 I took a leave of absence from work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 저는 휴직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휴직하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I took a leave of absence from work 오늘의 포인트는 leave of absence 라는 표현이에요 leave란 말은 보통 휴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of absence 부재, 없음, 학교나 직장에서 휴직 혹은 휴학하다 이거를 take a leave of absenc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e took a leave of absence from work 그러면 그는 직장에서 좀 휴직을 했어요 직장으로부터 즉 휴직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휴직이 아니고 휴학이겠죠 그러면 그는 1년 동안 학교 휴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he took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for a y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뒤에다가 기간 for a year 그러면 1년 동안 학교로부터 휴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저는 현재 휴직 중이에요 뭐 휴학이나 휴직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I'm on 전체상 on으로 해요 I'm on a leave of abs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on a leave of absence I'm on a leave of absence 그럼 저는 지금 휴직 중입니다 혹은 휴학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할 포인트 leave of absence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l right thank you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